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익산 백제 약초건강원에서 장어 뼈집 가공하는 영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3년 1월 7일 토요일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건강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반자동 파라핀 들어있는 삼중소스를 사용해서 장어 뼈집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장어 뼈집을 가공할 때요 장어 뼈가 투입하게 되는데요 가장 알맞는 장어 뼈 킬로그램 15킬로를 강력 추천합니다 장어 뼈 15킬로를 사용해서 보시는 화면처럼 각종 약초 부재료를 첨가해서 가공하는데요 장어 뼈집 약초 추가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원에서는 각종 집료를 가공하는데요 첫번째 목적이 먹기 좋게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약초를 추가를 해요 두번째 장어 뼈집을 증료로 가공해서 흡수할 때 좀 더 많이 체내 흡수하도록 도움을 주게 해서 약초를 추가하게 됩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TV 본점 익산 백제 약초건강원은요 익산시 남중동 33-30 부강 족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 익산 타이룸카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익산 인근에서 장어 뼈집 집으로 가공해서 건강 챙겨 보실 분 010-6614-2661 로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6614-2661 입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TV 본점 백제 약초건강원에서는 33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고객이 집료를 섭취할 때 보다 쉽게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가공하며 가공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신 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각각 준류를 구분해서 가공하고 있으므로 가장 준류 가공할 때 보다 그 준류마다 가장 알맞는 온도를 선택해서 맛과 향이 산원하도록 가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어 보이지를 가공하고 있는데 가공료 6만원 되어 있습니다 6만원 되어 있구요 지금 이렇게 약초를 투입하게 되는데요 약초 기본 6만원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료 6만원 약초 6만원 12만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어뼈가 없다 그러면 장어뼈도 저희가 구입해서 해드려요 또한 장어뼈 집 드시고 건강 챙겨 보실 분 쉽게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50개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50개 단위로 50개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50봉에 7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7만 5천원 한 봉에 120g 이상 담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학생들 또는 주야 근무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 체력 소비가 많으신 분 장어 오면 우리가 고 단백질로 알고 있잖아요 스테미너 식품을 알고 있잖아요 장어뼈 집 드시고 힘 한번 불꽁 내 보실 분 익산 백제 약초 건강을 방문해서 또 이렇게 집 드시고 건강 챙겨 보시기 바로 있습니다 오늘 앞에 영상에서 홍삼집 진액 명품 영상 소개했는데요 홍삼집도 저희가 판매하고 있어요 홍삼집 외에 각종 집 많은 집료 판매하고 있으니까 방문해서 또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마치기 전에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에서는 건강원 창업하는데 식품공장 창업하는데 쌍화차집 창업하는데 귀염새우 농장에서 건강원 기계 구입해서 창업하실 분 또 겨울이라 지금 식을 많이 생칩을 해요 식을 채취 하시는 분 내가 생칩을 가공해서 판매 해 보실 분 또 농어촌에서 6차 산업 지원 받아서 증료를 창업 합의해 보실 분 010-6614-261로 상담 전화 주시면 최소 비용으로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평생 무료 교육 실시하고 있으니까 상담 전화 부담 없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